부장님, 부장님은 취미가 어떻게 되세요? 음, 골프나 테니스? 사냥? 사냥? 그 총으로 탕 쏘고 토끼 탕 잡는 그 사냥이요? 그런 놈은 재미없어요. 싼 놈이 재밌지. 우와. 맛있겠다. 무슨 곡이에요? 야생 멧돼지입니다. 아주 큰 놈이죠. 야생... 유에주소스 렉퍼가 가겠습니다. 아주 짜릿하죠. 송곤이를 드러내면서 달려둔 놈의 두 눈 사이를 씁을 때. 고맙습니다.